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 여주시가 올해 상반기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여주시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3월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7월 건축설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. 건축설계 공모는 여주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외관, 주변과의 조화, 기능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입니다.